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됨에 온 땅에 오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일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다 같이 교도 갑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말씀 본문 중심으로 성소의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소의 시장 남북 간에 우리가 휴전선에 38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왕래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남북 간의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연락으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도 사실은 한쪽에서 단절시키면 서로 소통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가 온태 사단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보대 되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버림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철저히 저주받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가를 대신함으로 말미야마 38절에 이에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말은 고약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날마다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지성소는 대세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재물을 받았을 경우에 제사장은 살아나올 수 있었고 그 속죄의 재물을 받지 못할 경우는 제사장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고 살아남아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대속죄일에는 뒤에 애벗을 입은 상태에서 끈을 매서 방울이 딸랑딸랑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끈을 잡아당겨서 시철을 살벌하죠 그런 고약 시대에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이 철저히 본문에 34절을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 속에는 그 저주와 그리고 죽음의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아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죄와 죽음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형벌을 받아야 될 제값과 그 형벌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될 그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이번 주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여러분 우리 단임 목사님이 또 여러분의 교구 전사님이 또 대교구장이 여러분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그 대교구장이나 교구장이나 또 단임 목사님의 깊으신 그 어떤 뜻 소원을 또 바람을 여러분에게 맡긴다고 생각할 때 그게 나쁜 일이 아니고 가장 좋은 일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맡긴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특사 같은 경우도 특별히 미국 같은데 특사로 또 북한의 특사로 부른받는 그런 정치인들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 대통령의 신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소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나오셨죠? 저도 비몽사몽간에 한시에 자서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이 새벽 예배도 부담이 되는가 봐요 어제 춥고 나와서 춥고 보냐고 부러지라고 제가 비몽사몽간이라고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하면 안 되시겠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기쁘신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영혼구원 영혼구원인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소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헌하시는 것 그리고 사도바울처럼 그리스로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로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왜 저주를 받아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고 사단에게 철저하게 증거가처럼 조롱하고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를 배격하는 그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여기는 그 현장 속에서 왜 그래 그랬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재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십자가 지신 그 값진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보금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갈 길까지 완벽한 승리를 보장하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걸 보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민족 세계보금화입니다 모든 적속으로 가라 만민으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세계보금화 전도와 세계보금화를 놓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도만 알고 세계보금화를 놓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50%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든 안 가든 간에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세계보금화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죄값이 유대인들이 판결 내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가이사 왕이 있는데 예수님의 왕이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단에서 건지신 구원자, 구세주, 주인 되시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통치자 되신 왕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거든요 만왕의 왕이신데 이 축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민족, 세계보금화 심장이 안 띕니까? 예, 저만 띄군요 저를 보세요 아침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아침이니까 보면 안 되죠 화장을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우리를 하여금 보금 누리는 것 이 사단과 싸워서 우리의 예틀을 벗고 새틀로 날마다 바뀌는 것 우리의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넘어서서 성용축만 누려서 전도와 선교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단임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다 그것도 큰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글쓰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 예수님은 디모델스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진리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 지난주에 태국 해외 전도컵을 갔다 왔는데 나중에 또 설명할, 간증할 일이 있으면 하겠지만 새벽에 돌아다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 군데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마지막 날 직위당 주변에서 했는데 하나는 아주 이렇게 이슬람이 사는 몇 가구만 사는 이슬람이 사는 곳인데 그 사는 지역이 여러분 홍수로 나고 난 뒤에 막 침수된 상태에서 TV에 나오면 가전제품이라든가 옷까지를 막 그냥 엉켜놓은 거 TV에 나오지요? 모슬림을 사는 곳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처럼 추우면 그래도 옷 정리를 할 텐데 1년 내내 더우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더라고요 모슬림이니까 그리고 지나서 옆 한 100m 떨어지는 곳에 가서 가게집인데 우리 통역자하고 우리 집 건설, 누가 한 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웬 남자 대신은 가게의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키가 크시고 저보다 한참 오래 보이는데 히 웃으면서 예수? 태국말로 하는데도 예수라는 소리는 들리잖아요 비웃는 소리로 이리로 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잠깐 통역시켜가지고 예수 믿었느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라는 소리를 들어봤냐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기독교 단체에서 옷하고 구제를 도와준 적이 때렸어요 앉으라고 예수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초청했는데 초청은 안 왔는데 새로 옮긴 예원 방콕 직외당과 신학교가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연결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에 문이 많이 열렸어요 신학생들이 하루씩 금식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예비 캠프를 준비를 세 군데에서 했어요 여기 보면 사라불이라고 방콕에서 한 두 시간 거리 여기는 청년이면서 결혼할 청년 남자와 여자하고 다니는 교회이면서 신학생이거든요 이 지역에 이들이 시템이 돼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현태 선교사님이 가서 가끔씩 캠프도 하고 다락방 하는 곳에 롬브리라는 곳에 가서 캠프하러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콕에서 했는데 다락방 문이 참 많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세계복음아입니다 그 축복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는 것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마태문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건설을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백문이 불의일견이나 백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한다 봐야 돼 봐야 돼 현장도 봐야 되고 지금 해야 되고 아무리 전도가 어떻고 불신자 상태가 어떻고 흰재의 축복이 어떻고 종교생활이 어떻고 들어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그 맛을 알죠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50분입니다 끝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도 이대지는 하고 가겠습니다 이대지는 뭐냐 그래서 오늘 이대지 들어가기 전에 빌리포스 2정 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삶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으셔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틀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찢어진 성소란 말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히브리에서 10장 19절의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리라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는 역사하고 우리의 체질은 있고 부부 싸움은 매일 하고 부부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치유가 안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새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복음 모를 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그 아버님의 어떤 이병칠 회장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고통과 불행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왜 히틀러를 만들고 왜 그 뭡니까 누구 또 얘기하더라 스탈린을 만들었냐 아니죠 타락해지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 몰랐을 때 복음 몰랐을 때 이원은 이에 가요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치든지 뭐든지 불신한 상태니까 복음 알고 나서 이원은요 그건 사단에게 지는 거고요 불신앙에게 지는 거고 창세기 삶에게 지는 거예요 그건 예탈에 지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교구를 돌아보면 참 상처 많은 분도 많고 문제 많은 분도 참 많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시장이 찢어졌잖아요 전당포 옛날 드라마 보면 전당포에 훔쳐갈까 봐 쇠창술로 해놨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유치장 가보면 아예 쇠창술로 해놔서 이것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흑암과 재앙을 꺾고 위로부터 오는 그래서 이사 40장 3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아 곤비치 않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피곤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곤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피곤하다는 말은 몸이나 마음이 지쳐 고달프다는 거예요 곤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 몹시 피곤하다는 거라 참 이렇게 당해본 적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해 나가면 새 힘을 주시고요 치유되어지고요 우리의 불신함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찬양 가사처럼 자칭살처럼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들이 보여지고요 사단의 장막과 함정과 올무 틀은요 완전히 결박당합니다 우리의 길은 대로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걸 뚝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힘은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희장을 열어놨다는 말은 무한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이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뀌게 되고 새로운 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질병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사의 61장 1절 3절 말씀처럼 왜 우리가 포로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갇혀 있어요 왜 우리가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이미 거기서 다 끝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우리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식이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무시기도 해보세요 24시간 해보시라니까 부부싸움 하지 말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요 한번 사심을 집중해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집중기도 해보시어요 깊은 기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능력 믿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 복음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길을 마귀만 막고 있지 불신형만 막고 있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마귀, 귀신, 사담만 막고 있다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하나님 함께하는 인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축원합니다